여러분의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루 대표와 함께하는 와우넷 스페셜! 빨갛게 물든 차트를 꿈꾸지만 초보 투자자에겐 종목 매수부터 투자 전략까지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인데요.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고민은 날리고 계좌는 채우고 빨간 주식 빨간 계좌! 여러분의 주식을 빨갛게 물들일 2차 전지 섹터의 가장 뜨거운 종목을 만나보세요. 이상루 파트너와 함께라면 실력 향상은 물론 투자의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이상루 파트너와의 여섯 번째 시간, 폐배터리주의 모든 것을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와우넷 이상루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2차 전지 폐배터리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고 신나고 즐겁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폐배터리, 우리가 재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시대를 살면서 당연한 이치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런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런 재활용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재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 안에서 좀 더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여부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리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 들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리튬에 대한 부분입니다. 리튬, 우리가 이 배터리 안에서 이 리튬을 강조하는 것은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이 삼원계 배터리, 우리가 하이니켈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한 개가 니켈에 대한 함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리튬입니다. 리튬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 하면 우리가 약 70%에 75% 정도를 먼저 리튬으로 채우고 나머지 25에서 30%를 니켈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또는 알루미늄으로 채우는 것을 우리가 삼원계 배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리튬이 차지하는 것이 절반 이상에 대한 비중이다 보니까 배터리에게 나오면 반드시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리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리튬은 무한정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겠죠. 당연히 생산을 하다 보면 한계가 있을 것이고 자원은 유한할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자원에 대해서는 빈공국이죠. 자원을 자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이 리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자 준비된 그림을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기업들이 얘기하고 있는 생산량이 있고 위험보정체에 해당하는 생산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2030년도가 되면 기업이 원하는 생산량만큼 배터리에 대한 수요 자체가 넘어갈 것이라는 거죠. 기업이 원하는 것만큼 이상이 있어줘야 된다는 건데 자원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따라잡힐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규적인 리튬을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이상 반드시 이런 재활용, 폐배터리에 대한 활용은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이 그림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림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 리튬이라는 것을 원소재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그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방안으로 쓰냐면 우리가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 수포드미연이라는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수산화 리튬은 순도가 가장 높은 리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고성능 차량이라든지 또는 이제 승용 차량 쪽에 이 수산화 리튬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순도가 조금 더 낮은 수산화 리튬 대비 순도가 조금 더 낮은 것을 우리의 탄산 리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조금 더 낮은 차량에 들어가든지 또는 이제 상용 차량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 탄산 리튬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포드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리라든지 또는 이제 세라믹류에 들어가는 것을 이 수포드민이라고 하는데 그 수포드민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런 수입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가 현재 수산화 리튬이나 또는 탄산 리튬 수포드민을 수입하는 양을 보면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지금 현재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자 문제는 2021년도 국회의원 의원실에 대한 자료를 보면 수산화 리튬의 80% 이상을 현재는 수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탄산 리튬에 대한 부분에서도 7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는 또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리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폐배터리를 활용하는 방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불결환, 필수적인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활용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리사이클, 한마디로 폐배터리를 제일 활용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리유즈라고 해서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활용하는, 우리가 폐배터리 리사이클하는 방안은 폐배터리 자체를 이제 분쇄를 하는 거죠. 완전 이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재창출을 해내는 것을 우리가 리사이클이라고 하고 재사용하는 방안은 우리가 지금 이 배터리 다 썼던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에너지 저장장치로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무정 전원, 무정 전원 장치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우리가 재사용한다, 리유즈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 주요 사용되는 배터리들을 보면 우리가 일단은 소형 IT 기계에 들어가는 폐배터리들을 리사이클을 많이들 하게 되고 중대형 배터리 같은 경우,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유즈를 많이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방전되어 있는 배터리 자체가 결국에는 또 에너지 정장장치, 바로 ESS에 대한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사용하는 방안도 생각보다는 많이 선택을 하게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우선은 리사이클이 되는 방안들을 보면 원재료에 대한 수입 대체로 인해서 원재료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한마디로 리튬에 대한 수입을 해오던 것만 계속 쓰다가 우리가 폐배터리를 리사이클해서 쓰게 되면 그것을 이제 회수를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단가는 낮게 잡힌다. 이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배터리 한 팩당 보면 약 600에서 900달러에 대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재사용되는 방안을 본다면 해체하지 않아도 되니까 추가 비용 자체가 적게 된다는 것이 또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을 본다면 벨기에의 유미코 유명한 업체죠. 그리고 성일하이텍 등은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상 재사용하는 기업들을 보면 주로 대기업들이 이런 재사용 방안들이 많은데 현대차라든지 또는 이제 삼성 SDI라든지 또는 LG NN 솔루션, SK온 같은 이런 완성품을 만든 업체들은 재사용 방안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상당히 높여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로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서 폐배터리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결국에는 폐배터리화가 되게 되면 이것을 이제 수거를 해야 됩니다. 수거를 하다가 수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검사 및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리유즈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부분 자체를 이거는 재사용을 못하겠다 하면 재활용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활용을 못한다고 했을 때 재활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원 소재를 추출을 해내는 부분 자체는 바로 폐기물 업체들에서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 또는 그 외 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는 또 추출해내는 거죠. 그러면 리튬만 추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니켈이라든지 망간, 코발트, 알루미늄 같은 이런 원 재료에 대한 부분들도 다 추출이 된다는 것도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를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찌꺼기류라든지 또는 케이스류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제 폐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재사용을 하게 된다면 재사용이 되는 것은 남아있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남아있는 상황태라면 그것을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로도 다시 한 번 더 쓰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농업용으로 쓴다든지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ESS 배터리 에너지 전장장치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결국 재활용, 리사이클에 대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리유즈 방식도 있다. 대신 리유즈 방식과 재활용하는 방식은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재활용한 업체들은 폐기물 관련된 기업들이 그것을 재활용, 리사이클을 진행을 하는 거고 완성차 업체라든지 또는 배터리 회사들은 현재 리유즈 방식을 많이들 채택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하는 흐름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우리가 일단은 이제 배터리가 입고가 되겠죠. 입고가 되면 그것을 재사용을 하기까지 팩을 먼저 세척을 하고 외관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검사 장비 업체들에 대한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외관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것을 재활용,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팩 분석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왜 여기서 갑자기 팩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를 했다시피 팩이라는 것은 배터리에 대한 하나의 단위입니다. 우리가 이제 셀이 있고 셀 밑에 팩이라는 단위가 있죠. 그래서 팩이라는 것은 이 셀의 완성된 것을 셀이라고 하면 셀이 가기 전 단위를 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작아진 단위를 하나하나씩 세밀하게 검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를 모듈 분해한다. 팩에 대해서 한 번 더 내려가는 단위가 바로 모듈이 됩니다. 우리가 그람이 있고 킬로그램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모듈이라는 것이 가장 작은 단위 그 위에 팩, 그 위에 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듈을 분해하고 난 다음에 모듈에 대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등급 분류로 A급, B급, C급을 분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재사용하는 포장을 해서 출고를 하게 되면 이것을 재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재활용에 대한 방안은 좀 다릅니다. 재활용 방안은 우리가 흔히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상공정과 하공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두 가지에 대한 공정을 또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전기자동차에서 나오는 이 전기차의 폐배터리들을 그대로 분쇄를 해서 원재료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여기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정과 후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 그 전공정이라고 하면 이 폐배터리를 분류하지 않고 그냥 분쇄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쇄시켰던 부분 자체가 블랙파우더화가 됩니다. 그럼 이 블랙파우더는 많은 원재료들이 섞여있는 상태겠죠. 합성물에 대한 상태인데 이 합성물에 대한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리사이클링 공장을 거쳐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리튬이 나온다든지 니켈이 나온다든지 망간이 나온다든지 알루미늄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철금속화 시켜내는 것을 우리가 후공정 또는 하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공정에 나오는 단위가 지나가고 나면 블랙파우더화가 되는데 이 부분 자체에서 하고 있는 기업이 아직까지는 몇 가지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분류를 해서 판단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여기서도 이제 나오지만 리사이클링 공장을 이제 거치게 되면 이런 블랙파우더가 리사이클링 공장을 거치게 되면 그것이 황산 니켈 또는 황산 코발트 황산 망간 또는 탄산 리튬화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재활용해서 다시 새로운 배터리로 창출시켜 내는 것을 우리가 재활용, 리사이클링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폐배터리 관련해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적인 정책이 있는데요. 우선 미국에서는 현재는 초기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국 내 생산이 미비해서 아직까지는 공급망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고 인프라 투자 및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관련 기업에 대한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라는 정도 계약위적인 성격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유럽에서는 좀 더 점진적으로 나아간 상태입니다. 환경 정책에 대한 성격이 강하고 글로벌 표준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배터리에 대한 이력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원료를 활용하는 비율을 의무화해서 그런 의무화 부여에 대한 부분 자체가 2030년까지는 70%까지는 무조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재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민간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한국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는 방안인데 현재는 민간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인증 기준과 법적 기반은 아직까지는 미비한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중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신다면 중국은 상당히 고도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전기차 시장에서 현재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이고 마찬가지로 소비에 대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중국입니다. 그럼 이런 전기차 시장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중국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시장 규모가 꾸준하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기차를 1년에 생산을 하는 것이 30만 대, 20만 대 정도가 된다면 중국은 300만 대에서 한 360만 대 가까이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엄청나게 고도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니켈이나 코발트, 망간에 대한 회수율은 약 98% 정도를 띄는 반면 리튬은 85%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희석음속은 97%로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에 나오는 98%나 85%가 엄청나게 높은 숫자입니다. 왜 이게 높은 숫자인지 이 다음 그림을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생산자에 대한 재활용 책임 제도가 명시되어 있다. 한마디로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재활용 기업이 현재까지 약 4만 개여 회사가 재활용 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6대 중점 과제를 법으로 제정을 해놨는데 이력 관리, 패키지와 표준화,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 기술 향상, 규범화 이렇게 6가지에 대한 중점 과제를 제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활용에 대한 국가 표준도 제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규격, 등록, 회수, 포장, 운송, 해체까지 중국이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또 폐배터리 분야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현재 이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규모는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라는 건데 국내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우선은 현재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돼가면 자연스럽게 폐배터리 시장도 확대가 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국내 폐배터리 배출량에 대한 추위 전망을 보더라도 우리가 2023년도까지는 지금 2355개 상당히 적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겠지만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위라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저활용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도 2030년도에는 12조 원 2040년도에는 한 87조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지표를 조금은 현실성 있게 보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뭔가에 대한 큰 변화는 없겠지만 앞으로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시간에 양극재라든지 은극재, 분리막, 전해질, 도전재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구성 요소들을 확인해 보셨는데요. 폐배터리는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기에는 조금 힘든 이런 섹터군이 되겠다라는 것도 감이 조금 오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래에 대한 성장적인 부분 자체를 보면서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선점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 폐배터리 시장이라고 봅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이 폐배터리에 대한 해결 문제, 폐배터리에 대한 이런 회수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앞서 중국이 리튬이 85%까지 나온다는 것이 대단히 높은 숫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에서 지금 현재 이 회수율을 따져보면 약 60에서 한 70% 정도 회수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은 80%를 육박을 하고 있는 상태고 중국은 리튬은 85%, 그 외금속은 약 95%까지도 회수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회수율이 낮게 되면 결국에는 마진폭이 줄게 되고 사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를 한번 해본다면 이 폐배터리를 완성차 업체에서 구매를 해와야 됩니다. 구매를 해오고 난 다음에 절반을 버리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마진폭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이 회수율 자체가 90%, 80%가 올라간다면 10개 중에 8개는 성공하고 2개는 버린다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 회수율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사업에 대한 초창기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 회수율이 현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처럼 이 폐배터리 시장이 고도화가 된다면 충분히 국내에서도 재활용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기업들 자체가 마진율도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으로 국내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재활용을 직접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기업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수율 자체가 생각보다는 낮게 현재는 잡히기 때문에 당연히 마진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마진폭이 줄어들게 되면 영업에 대한 지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는 진입장벽이 낮게 잡히는데 거기에서 마진폭이 감소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업을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회수율을 올리는 것이 현재는 가장 급선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 회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바로 기술적인 역량을 좀 더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런 성일하이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가장 앞서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업체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뛰어넘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포스코그룹도 이런 폐배터리 관련해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있는 거고 이런 대기업들에 대한 진출 자체가 현재 이 폐배터리 회수율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더 기술적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부분 자체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 우리가 이런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우리가 앞서 봤다시피 리사이클링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리유즈, 재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사용하는 방법은 대기업과 또는 완성차 업체들에게 이런 재사용하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리사이클링 관련된 기업은 폐기물 처리 업체라든지 또는 이런 전문적으로 이런 처리를 리사이클링하는 기업들 흔히 고물상 관련된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관련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비철금속이나 또는 금속류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소재 추출에 대한 부분 앞서 리사이클링 관련된 기업을 한번 따져본다면 코스모화, 고려아연, 성희라이트, 포스코프챔, 포스코딩스, 세비캠, 하나기술, 웰크론한텍, 원준, 유형품 같은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2차전지 사업을 하고 있던 기업들도 대부분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포함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는 현재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는 당연히 따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현재 이런 폐배터리 시장 자체는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폐배터리 시장도 함께 커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형성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포스코 그룹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포스코홀딩스가 2차전지 소재분야에 대한 우리가 지배구조에 대한 모습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포스코딩스가 리튬이라든지 또는 니켈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옆에 리사이클링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분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PLSC라는 것은 앞서 봤다시피 전 공정에 해당하는 블랙파우더를 만들어내는 공정까지에 대한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 PLSC가 폴란드에 있는데요. 유럽에서 모아가지고 폐배터리를 이것을 블랙파우더화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그런 블랙파우더를 만들어냈던 것을 국내에 있는 포스코 HY클린 메탈을 통해서 우리가 리사이클링 공장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면 그 리사이클링 공장을 거쳐서 나왔던 원재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으로 투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콜딩스가 이렇게 지분 구조로 보다시피 이런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 자체를 영위하고 있고 앞서 봤던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또는 에코 프로그룹도 마찬가지로 현재 폐배터리 사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가 추이를 한 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추이를 한 번 같이 보시면 우선 코스모 화학부터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모 화학이 주봉상으로 한 번 같이 보시면 주가 자체가 바닥에 대한 가격대 지금 이제 2만 2천원 밴드가 1월달 가격이었는데 단기적으로 4월달까지 9만 4천원까지 올라오면서 상당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약 400% 이상이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 이제 고점에서 나타났던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일종의 이익실험 물량도 함께 섞여있는 우리가 이제 주봉상으로는 윗고리 그리고 하나에 대한 꼭지 다음에 또다시 한 번 윗고리가 달린 은봉이 떨어졌지만 이런 것들을 1봉으로 따져서 그려본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형태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죠. 헤덴 숄더 패턴이 나타나면서 지금 주가는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되돌림 파동이 들어왔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되돌림 파동도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면서 주가는 실망하면서 지금 빠져버리는 모습이었고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하방에 대한 지지 노선을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지 노선을 한 번 잡아본다면 앞에서 이제 최초로 고개를 들어 올렸던 지금 2월달 봉, 현재 이 자리가 지지에 대한 구간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도 하방의 경직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데 4만 원에 대한 이탈은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3만 5천에서 한 4만 원 정도 구간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자, 마찬가지 포스코 홀딩스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상당한 거래량을 붙이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자, 7월 26일 날 한 번 꼭지를 쳤다라고 현재는 봐야 되는 상황들이고 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수급이 붙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단적인 애로 앞서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는 이 자리는 이 평에 대한, 62평에 대해서 떠 있는 자리고 22평에 대해서 이탈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들에 대한 지지가 나오는 자리는 62평에 대한 맞닿은 자리라든지 또는 22평에 대한 맞닿은 자리에서 지지가 많이들 보이게 되는데 현재는 그 자리가 이탈됐다는 것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리를 밑고리를 달고 올라왔다는 것은 개인들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현재 바닷꽃역을 잡아줬고 바닷꽃역을 확인한 이후에 뽑아내는 흐름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주가가 아무리 좋게 긍정적으로 나타나더라도 정고점에 해당하는 자리에 대한 돌파가 한 번만에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서 있던 66만원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부분으로 형성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여기서 급락을 할 것이냐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타난다면 건전한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그 자리가 한 50만원에서 한 53만원 사이 가격대 그리고 고가는 한 66만원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작은 박스권에 대한 형태를 띌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이제 성일아이텍이 현재 이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가장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성일아이텍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한 번 8만 1,2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18만 7천원까지 올라오면서 약 두 배 이상 상승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가군역에서 이루어졌던 자리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 꼭지, 두 번 꼭지, 세 번 꼭지 치고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헤드앤슐더 패턴을 고가에서 한번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이후로 7월에 돌려올렸던 자리도 하나에 대한 저항구간으로 현재는 작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 저항이 상당 부분 분포를 하고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하방에 대한 지지를 또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하방에 대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자리가 현재는 한 12만원 선에서 한 11만 5천원 선 자체는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되겠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작은 종목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크론 한택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웰크론 한택은 일종의 우리가 설비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설비뿐만이 아니라 사업의 전반적인 플랜트에 대한 설비도 일부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상당한 다양한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이런 폐배터리 관련된 설비를 늘림으로써 실질적으로 거기서 수산 리튬이 추출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웰크론 한택에 대한 주가 추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웰크론 한택에 대한 주가 추위를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 들어서 한번 큰 거래량을 붙이면서 11월 달에 한번 꼭지를 쳤고 그 이후로 4월 달에도 꼭지가 한번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구간은 상당한 좌한 구간이 잡혀있다고 봐야 되는 구간들이고요. 그걸 이제 주가를 조금 더 넓게 보겠습니다. 넓게 보시면 이제 전 고점, 박수권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부 차익매물이 섞여있다. 그래서 차익매물이 섞여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 한 구간을 한 번만에 돌파해내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자리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바닥을 다지고 넘어가는 구간들인데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한번 받는 형국인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박수권 돌파 이후 지지를 받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요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 자리에서 요 매물대가 가장 두꺼운 자리에서 한번 강하게 올랐다가 이익실은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 이 구간에서 일부 기조적 반등이 나오는 우리가 이 폐배터리라는 이 뭐랄까요 이제 이 키워드 자체가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확산시킬 수 있는 회수율이 90% 이상이면 모를까 지금은 이제 회수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갑자기 확산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은 신국가 매매를 하는 방법보다는 주가가 빠지거나 또는 이제 낙폭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났을 때 저가 매수로 돌입하는 것이 주가를 대응하는 것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긴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풍 잠시 보고 보겠습니다. 영풍이 이런 배터리 분쇄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 합니다. 영풍은 대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높지만 보시다시피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적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식수가 180만 주 안에서도 실제로 이제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영풍 보겠습니다. 지금 76% 그리고 자사주 6%니까 82%죠. 그러면 유동 주식수가 30만 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술력은 상당히 좋더라도 주식을 거래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사인 영풍 정밀의 많이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영풍은 영풍 정밀과 함께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리사이클링 관련된 기업은 단기보다는 장기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매매를 할 때도 신고가 매매보다는 낙폭과대라든지 또는 빠져있을 때 가격적인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방안이 바로 이 리우즈 방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사용 방식이었는데 이런 폐배터리에 대한 재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기업들이 OCI, 현대차, 두산 에너빌리티, 용아테크 파워로직스, A프로, MPC,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배터리 3사, LGNN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온까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에너지 저장장치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ESS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런 폐배터리 관련된 활용 방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OCI인데 OCI가 신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한 개가 이 폐배터리 관련된 재사용하는 방안입니다. 이 OCI는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흔히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새로운 모멘텀이 하반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현대차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최근에 하락을 하면서 18만 6천원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장기평선에 대한 부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이 가격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우리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자동차 흡방에 대한 부분이 현재 꾸준하게 확장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주가에는 영향을 현재는 거의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전기차 시장은 확장될 여지가 대단히 높고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 자체에서 미국과 유럽에 대한 판매율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재사용에 대한 방안은 좀 더 확산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렇다 보니 이런 현대차에 대한 부분에서도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이 영화테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테크라는 기업이 과거에 주가가 한번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1년도 9월달까지 큰 폭의 상승을 한번 기록을 했었는데 딱 1000% 올랐습니다. 저가가 2450원이었고 고가가 24800원인데요. 이렇게 크게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때는 이제 정션 박스라고 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퓨전 박스 퓨즈를 만들어내는 그 박스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바로 이 영화테크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확장되면서 그에 따른 영향력으로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한번 이루어졌던 것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폐배터리 바로 이 ESS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각을 받으면서 단기적인 반등을 좀 보였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이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주가에 대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한적 영향 정도 하반 경기선을 보이는 정도만 나타냈다고 볼 수 있는데 대신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주가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질 때 여기에서 이제 한번 움직임을 나오고 난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1000%가 올랐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는 중요한 변곡점을 한번 볼 수 있는 자리가 이런 12,000원 밴드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이런 변동성이 한 번씩 보였는데 현재는 그 자리 밑에 내려왔다는 것은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드러났다시피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영화테크 같은 기업들은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강하게 반등세를 한번 붙인다면 따라서 함께 드라이브를 걸어낼 가능성이 대단히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테크까지 한번 같이 보셨고 우리가 사실 이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부분의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접근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기하시면서 오늘은 폐배터리를 한번 같이 알아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2차전지에 대한 강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즐겁게 또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